AI 영상 제작 비하인드 2025경주 APEC 영상의 탄생과정 공개 2025경주 APEC 한국이 바꾸게 될 세계정치경제의 흐름 AI 완전정복번회 편 AI를 활용한 다큐멘터리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2025경주 APEC 한미일중 정상회담이 바꾼 세계정치경제의 흐름 첫째, 기획단계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경주 APEC 우리는 이 회담이 정치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AI가 주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핵심 키워드 투자 200억 달러, 해견료, 재처리, 한중관계 복원에 대해 프롬프트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대본을 생성했죠. 둘째, 편집단계 그록 AI로 장면 전환과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루를 이용해 그래픽 애니메이션, 데이터 시각화를 완성했죠. 셋째, 완성단계 브루를 이용하여 자막으로 클립을 제작하고 썸네일까지 편집하여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이렇게 하여 2025경주 APEC 한국이 바꾸게 될 세계정치경제의 흐름 AI 완전정복번호의 편 한편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영상 제작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사람과 AI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이 쇼츠와 완성 동영상을 개시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번 완성 동영상의 제작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본편을 꼭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다음 AI 제작 비하인드도 놓치지 마세요.